둘 셋! 크래컷콘! 안녕하세요 사이퍼입니다! 화이팅! 사이퍼 여러분 오늘은 저희는 뭐 하러 왔죠? 네 저희 두 번째 미니앨범 블라인드 타인콘 콩깍지의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찍으러 왔습니다. 우와! 뮤직비디오! 저희도 진짜 찍으면서 이번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죠.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궁금하고 그러면 바로! 서로 없이 바로 저희도 궁금하니까 자 이제 조희의 뮤직비디오를 한 번 같이 봅시다. 예스! 시작! 레츠 고우! 폰트 이쁜데? 오 괜찮다 손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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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쓰더네? 와우 뭐야 일어났다! 하여간다! 오 놀랐어 놀랐어! 오우! 멋있다! 여기 알라이크 나오는 거 아니야? 오 그러네! 오 놀았어! 어 예이 오 뭐야 복사기 고장 났어? 이거 문제인데 복사기가 고장 났어 아이야 되게 하고 진짜 예쁘더라고 오 그니까 자 여기서 딱 거기 하고 싶은만 있으면 딱 하면 돼요 잠깐 하면서 야 나 근데 여기가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여기 착장이 제일 좋아요 오 착장이야 알겠습니다 오 오후 오 오 여기 가운데도 있네 이거 잠깐만요. 제가 이 분신술 씨를 찍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노래 틀고 앉아서 치고 넘어갈게요 치고 넘어갈게요 치고 계속 이건 인술 쓴 거 아니었어요? 금융자민이 쓴 거 아니었어요? 아... 지켰어요? 컴퓨터네. 하트있구나. 컴퓨터 봤어. 이거 원래 없었죠? 없었어요 원래. 누가 진짜 도황이에요? 그 진짜 도황이는 앞에서 디렉터 보고 있어요. 이야 멋있다. 멋있다. 저도 멋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잠깐만 잠깐 뒷배경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뭐야 뭐야? 맞아! 뭐야 이거? 잠깐만. 우리 수중 씬도 있는데? 수중 씬도 있는데? 수중 씬도 있는데? 뭐야 뭐야? 우리 한 번 다시 볼까요? 형 언제 물로 들어갔어요? 형 언제 물로 들어갔어요? 형 CG가 아니에요. CG가 아니에요. CG예요, CG. CG예요, CG. CG예요. CG예요. 에? CG죠, CG 아니죠? 봐봐요. 우와. 우와. 여러분 이게 물고기가 각자인지 아시는 분이 오실 텐데. 진짜 물고기 진짜입니다. 진짜 물고기인데. 진짜 물고기인데. 이게 옆에서. 이게 부르종일 거예요. 부르종일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여기 세트가 진짜 이쁘게 나와서 잘 나오는 것 같아. 약경. 오 너무 섹시해. 오! 포스트잇.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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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혹시 파워잇이에요? 셋. 오. 마셔봤어요? 네. 오. 뭐야, 한 장바 날라다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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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바이크 뭐야. 이번엔 보니까 진짜 한 번씩은 했다 뭐야? 이거 나 여기 촬영을 했어 이거 뭐예요? 직접 치운 거예요? 아니 이거는 원래 네 이거였어요 다 아 네? 근데 그걸 역으로 했거든 내가 앞에서 보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이거 막 막 이렇게 어지럽히고 막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네 하는데 너무 작게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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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하나씩 빨래감기가 돼가지고 이 정도이거든요 음 맞아요 원이가 진짜 세상 착하긴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 멤버들이랑 같이 아 너무 착해 아 너무 착해 아 너무 착해가지고 잘한다 이게 첫 씬이었죠 맞아요 이게 뮤직비디오의 첫 씬이었어요 딱 세웅이 메인이다 진짜 왜요 어느 거예요? 아니 형 다음이 나였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현민이 이거 딱 하는 거 보면서 내가 옆에서 계속 음 누구한테 고백할까? 노!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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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쪘다 뺐다 쪘다 뺐다 쪘다 뺐다 아니 이게 제가 첫 씬이어가지고 제가 모니터 영상을 찍어달라고 했어요 찍어달라고 하는데 모니터 영상을 보니까 무슨 립싱크가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거 줬을 때 케이터가 쪘다 뺐다 쪘다 뺐다 이러면서 근데 잘 나온 것 같아요 와우와우 오오 오 돋보기 돋보기 커tal 오오 Вы 오와우 야 뒤에 되게 예쁘다 근데 배경이 너무Р assure 응 어 그니까 너무 많은데 태호 Certain색 캬 username 제psy 오오오오오 o 와우 와 이거 이거 찍을 때가 진짜 뒤에 뺐다가 어떻게 나올까 진짜 궁금했는데 꽃 던지고나서 어퍼내 모니터 rehearsal 아니 이거 꽃 던지고 나서 다들 뒤로 보라니까 뒤로 보는데 뭘 봐야 되는 거지? 어디 봐야 돼? 언제까지 봐야 돼? 뭐가 속으로 뭐가 나올까?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이미 움직임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야 돼? 초론병 여기 찍을 때가 감독님이 자 하나 셋 뒤볼게요 하나 셋 뭘 보는 거지? 그리고 또 꽃을 앞으로 던졌어 맞아, 앞으로 던졌어 뒤로 던지면 이게 뚝 떨어져가지고 안 돼서 앞으로 던졌는데 뒤로 던지죠? 오 근데 굉장히 오 신기하다 오 오 선물 상자 형 형도 여기 잘 하던데요? 넘어있는 거? 여기는 진짜 말할 게 너무 많지만 무릎이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몇 번 넘어 오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밑에서 누가 걷는 줄 알았어요 아주 혼자 잘 넘어지던데 여긴 보시면 지금 바지가 찢어져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 바지는 찢어져 있는 바지가 아니에요 아 진짜요? 네, 춤추기 좀 불편한 느낌이었어요. 역시, 역시 메인댄서. 이야, 멋있네. 그래가지고 유비가 이렇게 잘 나왔네. 저거 진짜 가려워요. 아, 진짜? 네. 등이 없고. 너무 이뻐요. 아, 이것도 멋있어. 이제, 이제. 나 이거. 왜왜왜? 왜? 왜? 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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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요? 아, 이 부분 다 먹건데, 빨리 먹으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거죠? 아, 맞아요. 아, 정답했네. Let's go! 여기지, 여기지, 여기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기지, 여기지. 감독님이 원래 이걸 시간을, 이걸 30분을 잡아놨는데, 이걸 한 번 하고 나면, 마이크 채우고, 다시 채우는 시간이 걸린다 했거든요. 그래서 원테이크로? 원테이크로 딱 썼는데, 갑자기 감독님이, 어? 야, 이거 쓰면 되겠다 이거支持. 오오오오! 너무 아마 쓴다 이렇게, 아, Science sites enough. 이게, 이게, 이게 있어요. 딱, 하고 나서, 쐬는 게 멋있는 시간, 쐬고 나서 가만히 있는 그게 멋있어. 난 얼굴에 쏘져 있네! 이번에 잘 나왔다! 멋있어! 된 것 같은데? 여기 키포인트는 입모양을 제일 빨리 했다. 쏠 때 입모양! 빵! 빡! 난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거 하고 어떻게 치웠는지 근데 원테이크였구만? 1타 2! 오! 뭐야! 아니 이렇게 나 세이지 그때 못 봤거든 이거 한 번만 빨리 하고 있어가지고 세이지! 굉장히 굉장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때가 제일 힘든데 근데 잘 나오는데요? 뭐야 바람도 받았네? 내가 봤을 때 이번 손 깍지는 화살이 끝났다. 우리 앨범에도 그렇고 나중에 한 번 무대에 화살 차고 해볼까요? 오 좋은거죠? 나 핑크 사이 맞고 예뻐! 퇴가 잡고 있잖아 퇴가 잡고 있잖아 퇴가 잡고 있으면 돼요 잡아야 돼! 잡아야 돼! 그거 연습해요? 퇴가 뚝벽이 한 번 오 근데 이것도 좋았어! 우리 전화붙고 잘 한 번에 좋아했어요! 이거요? 누구게요? 콜라한테 잘 나오는데 콜라한테 잘 나오는데 퇴가 잡고 있잖아 네 아 아 와 이때가 진짜 새벽 3시 딱 마지막 딱 마지막 신의 마지막 장면이네 진짜 잘 나오고 있잖아 최신 잘했어 이번에도 잘했어 이번 뮤비도 대박이겠네요 흙은 대박이에요 안 꿀러도 비교가 너무 좋았지만 이번엔 또 액팅이 추가돼가지고 또 정말 색다른 저희 사이퍼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 좀 더 하나하나씩 보는데 멤버 개인게임 하나 볼거리도 많고 주체적으로 볼거리도 많고 확실히 더 성장한 모습이 보이니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멤버들이 다 작작작곡하면서 심혈을 기울였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둘 셋 지금까지 사이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